안녕하세요 PUBG 모바일 팬들입니다. 제임스 양입니다. PUBG 모바일 글로벌 이스포츠의 디렉터입니다. 이전에, 저는 오늘 인상적인 소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2022년에, 우리의 이스포츠 에코 시스템을 만들고, 이전에 더욱더 유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프로, 세미 프로, 아마트로레벨에 대한 기회를 더욱더 유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스포츠 에코 시스템을 더욱더 유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스포츠 에코 시스템을 더욱더 유용할 수 있습니다. 2022 PUBG 모바일 글로벌 챔피언십, 2022 PUBG 모바일 월드 인피테이션을. 이번 연말 투자의 2년 월드 인피테이션을. 2021 PUBG 모바일은 7밀리언, 2022 PUBG 모바일 월드 인피테이션을. 2022 PUBG 모바일 월드 인피테이션을 1 min, 2022 PNG이 3밀리언, 2022 PMWi 거의 2 밀리언, 2022. 2022 PMWi는 게임 어린 게임과 게임을 다음에, 그리고 ESL, 우리 프로덕션 파트너 Sony Xperia는 2022 PMWI의 업무 파트너입니다 우리 플레이어들이 가장 높은 레벨이 가능합니다 2022 PMWI의 액션은 11월 13일까지 18일까지 20일까지 2주일에 있는 리앗,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이번 달에, 우리 플레이어들과 팬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보내줍니다 새로운 포맷으로, 메인 토너먼트와 에프터 파티 쇼다운! 1주일에 메인 토너먼트에서 18개의 리저널 팀이 클래식 맵에 투자 2만원 US달러 음을 공급해 진행됩니다 우리 플레이어들과 파티에 대해 enter in 2022 PMWI의 첫 날이 2022 PMWI의 첫 날이 나누고 2주일에 저희는 그 에프터 파티 쇼도 12할 지점이 1,000,000원 US달러 다음월 5일에서 20,000,000원 US채다운 메인 토너먼트에 6할 지점이 구성에 그리고 특별한 반응팀이 아프터파티 쇼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This year's PMWR is going to be the biggest and best yet And I'm excited for you all to join us in August Till then, THANKS!